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뭐? 화력이 부족해? K9 붙여버려. 2. 세계 최고 갑부 빈살만의 권력. 3. 한국은 핵 보유 절대 안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서는 폭격기를 개발 중이며, 이 폭격기는 일반적인 폭격기가 아니라 공중에서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첨단 미사일이 장착된 것입니다. 이 폭격기는 민간인 대상의 멍텅구리 폭탄 대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경우와는 달리 많은 민간인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폭격기를 사용하여 군의 화력을 공중에서도 과시할 예정이며, 이 기술은 장차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풀옵기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명력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다 뒤져보아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격기의 면모를 갖춘 수송기도 개발할 예정이라 더욱 놀라운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AI에서는 수송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송기 역할 뿐만 아니라, 공중발사체 유무인 복합현대의 모함, 공중급유 해상초계기 등, 대형 특수함공기의 플랫폼이자 일반 전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장탑재량을 활용 막강한 화력투사 플랫폼이 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표적이 되기 쉬운 수송기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로 옮겨, 수송기를 간단하게 초장거리 폭격기로 변환시켜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9일 노르웨이에서 미군이 특별한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전 비행단의 C-130J 수송기가 날아오르고, 얼마 뒤 수송기의 화물창이 열리고 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커다란 수화물이 떨어져 내리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려 공중에 채공하는 팔레트에서, 이윽고 미사일이 분리되더니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명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수송기용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첫 실사격 시험이 진행된 건데요. 팔레트와 JASSM 순항미사일로 구성된 이 패키지를 수송기에 싣는 것만으로, 수백 KM 밖에서 단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의 신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수송기이기만 하면 어디든 실을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애워싸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수송기를, 전부 강력한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KF-21 위 완성을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KAI에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KAI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 위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원 양산 비용은 18조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 지불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개발 추진약을 얻은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펜에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속도 마하 0.75에 5000km에 항속거리 기존 C-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T의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던 국산 무기는 KF-21 보람회였지만, 이와 함께 다른 의미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MCX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서, KAI의 국산 수송기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범고래를 닮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당시 드라마 우영우 속 고래가 떠오른다고 하여, 우명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멎었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별명을 가진 비행기가, 사실 북한과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중묘세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 계열 수송기에는 6개들 이 팔레트 2개, 총 12발이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 C-17N은 9발들이 팔레트 5개, 총 45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뛰어넘는 폭장량을, 수송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C-130 수송기의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돼, MCX 수송기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이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기에, MCX 수송기와 함께 완성된다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쉽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C-130 수송기의 105mm 곡사포와 각종 지상화기를 장착하여,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용 공중 플랫폼으로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한계와 수송기의 낮은 방공 능력 때문에,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나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공중 장막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고작 맨페즈 미사일의 건쉽을 격추담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C-130의 1.5배에 달하는 한국형 수송기와 포방부를 자부하는 한국의 포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건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위 155mm 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이죠. 현재 K9이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mm 유도 알공포탄 GGA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GA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 IMU 통합항법 유도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GGAM 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GAM 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십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송기가 강력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신형 수송기 C-2를 기반으로 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일본 방위청에서 C-2 수송기용 유도탄 등, 발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약 공고를 올렸는데요.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과 유사하게,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 C-2는, KAI-E 계획과 같은 터보 쌍발팬에, 마찬가지로 30TV 수송 중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AI-E MCX 수송기를 상대로, 일본의 C-2 수송기가, 이미한 번구력적인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2 수송기 개발을 통해 다시금 세계 무기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꾼 일본이었지만, 수송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기체 강도 부족, 자체 중량 초과, 전자장비 성능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위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대학교에 기술 지원을 묘청했었지만,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금기시하는 일본 대학들의 정책으로 인해 거절다 했었고, 결국 수송기의 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40%나 높아진 236목맨, 한화 2360목원, 이나 돼버리고 말았죠. C-2를 상회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MCX가, 대당 가격을 900목원으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게 비싼 무기를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C-2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왔던 아랍에미리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사례를 쳤고, 이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맺으면서,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방산에 패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훈련기 전투기에 이어 폭격기로 활용 가능한 수송기까지,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 미들이스트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종동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전자와 동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총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단방 차원에서, 한국을 정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 에다라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 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노머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 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관계가 연일 악화일노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튼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의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별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에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부가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금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제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진의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종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 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 무기를 곰돌으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영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십 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 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람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청궁이, 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기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 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 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로키드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이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령 역시 마찬가지이며, 육해공군을 통틀어 북한에 밀리는 전력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약한 영역이 바로 미사일 전력과 핵전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미사일 기술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미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고의력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군은 탄두 무게 6T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이 표방했던 자주 국방 달성을 위해, 미사일 전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점차 따라잡아 왔습니다. 또한 국군 특유의 화력 지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크기 탄두인 AT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역시 사실상 개발을 완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이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미사일 연구를 하여도, 이를 실험하거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기존의 500kg이었던 미사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탄도의 크기 늘려, 의력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사거리 제한은 마지막까지 800km가 걸려있었기에, 이후 2021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제 진짜 핵 빼고 다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형 AT급 탄두는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 탄두로서, 음속의 5, 6배 속도로 날아가 지상을 타격할 경우, 소형 전수력 이상의 파괴력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화된 북한의 갱도, 지휘부 또는 중국, 일본을 곧바로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감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핵 빼고 다 만들려고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도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고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기대에 호응하듯, 최근 한국군 당국이 7터부터 AT위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군이 핵탄두가 아닌 제레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터부터 AT위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사거리 300km 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군은 추후 중반 시험발사를 마친 뒤 2030년 대초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0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당시 350km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당시 군은 재원을 비밀로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시 성공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한국의 비밀이었기에,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T 2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장면을 비공개해 붙인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T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점차 미사일 폭탄의 중량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식스티에 달하는 제레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터부터 8T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자주 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적국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으며, 한국군도 이달 잠수한 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극비리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입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 최대 800km까지 풀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제레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요. 7터부터 AT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 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0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7터부터 AT 위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도 앞으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의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0위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드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적의 핵심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한국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7터부터 AT급 제레식 탄두트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터부터 2030년대 초 7터부터 AT위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술핵 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 무기 개발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정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내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SLBM 발사를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 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중국의 속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안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한국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천터부터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안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1천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또한 예외 없이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거리 2천km 이상이면 중국 내륙 그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